아... 이게 뭐해... 이건 내가 너무 안 하는 짓 아냐..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 어우, 아이고, 괜찮은 거 같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불 상태가 안돼... 선풍기 밤새 켜놓기? 추운데요? 아이고... 아이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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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 아, 이게 뭐해. 이건 뭐야? 지연아? 까 끝났! 눈물이 날빠! 야, 이 노래 세 곡이라고, 이 형. 기념의 세곡이라고! 기념의 세곡이라고! 됐어, 됐어, 됐어! 끝, 끝! 오케이, 끝! 어디 끝난다? 오케이, 끝! 와... 배가 자르고... 설거지를 왜 뭐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데! 이거 안 쓰지 않았어? 그러니까! 아, 뜨거워! 왜 이렇게 뜨거워? 이렇게 했어, 이 형! 오늘 뭐 3년치 다 먹었다! 이것만 한 12번째 나오고 싶어! 진짜로! 호동이 형, 김장 언제 하신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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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장을 한다고? 에이, 다른 형들, 저거 걸리지 무조건? 이건 말이 안 되는데? 근데 이게 생긴다니까요! 100%나니까 100%! 이거 통가 생긴 거지! 이거 어떻게, 이거 김장 어떻게... 이거 어디냐고 하면 앞에 봐, 다 준비되어 있다고! 대화 열어보시면 김장이랑 양념이 있고요! 다 묻혀서 통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! 김장 CG니까 또! 야, 프로야! 호동이 형한테 주무셔! 당첨하지 말고 나오라고! 이거 때문에 우리 낙힌 줄 알고! 낙힌 거고! 김장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? 지금 머릿속에 옷도... 지금 머리 세팅 안 씻어! 안 씻고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! 안 씻고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! 양말도 안 벗고 지금... 너무 좁아! 너무 좁아! 이거 너무 쉽는데요! 김장은 너한테 일단은 내가 아닌 걸로 갔는데... 아침에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! 갑자기? 아침에 김치 다 있는데? 밥 찾는데? 김장이랑 담가져볼까? 두 손에 붙여줘볼까? 감동받는 거 아니야? 아니, 형 다 가져가서... 다 부어가지고... 근데 왜 근데 저거... 그냥 넣어서 그냥 다 부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부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부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좀 좀 좀 좀... 끌어라, 끌어라! 김장은 언제 할 것 같아? 어? 김장은 언제 할 것 같아? 그러니까 이거 전원을... 아, 이거 김장용 의자구나, 이거! 김장용 의자! 왜? 왜 몰랐어? 김장용 의자! 도와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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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복을 했어야 되니까... 아, 그래! 슬픈 얘기 일단 저놈만 키워놔줘봐! 노래 좀 바짝 바짝 하면서 하면 재밌잖아! 야, 근데 김장하는 거 지금 나 저 혼자 팔이도 몰라가지고... 그냥 노래 좀 불러줘! 성... 성대가... 성대가 일절이야? 아니면 그냥... 좋아요! 어? 저거 성대가 저 끄면 돼... 근데 좋은 노래지! 아, 정한다! 이 geb만으로 내려올ся! 어디 내려올! 어? 그래! 내려? 세월이 흘러면 어디로 가는지 때로 난 지켜냈어 그대 생각나 울며 그럼 없어서 그대 생각나 울며 맞는 걸 오면서 이거 왜 해?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? 아니, 수고하지 내가 방금 펼쳐봤어 나한테 개 들이키는데 펼쳐봤어 나한테! 여 딱지 대기 때문에 펼쳐봤어 나한테! 여 딱지 대기 때문에 펼쳐봤어 형 방금 야! 긴장이 울렸냐 하하하하하 하하하 은혜 못하게 하라고 은혜 못하게 하라고 은혜가 긴장이 울렸냐 다 같이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 틀고 있냐고 배 주식을 다 틀어서 없다는 거야 왜 틀고 있냐고 배 주식을 다 틀어서 없다고 틀어서 없었는데 100점 나오는 거다 보조기 형 100점 나오는 거다 보조기 형 아니야 점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다 같이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방금 90점 나왔어요 우리 형이 비밀하게 한 번 좋아했어 그러니까 아쉬운 느낌을 볼게요 좋아했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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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지 형 어쨌든 배추가 없어요 하하하하 김치 약집 먹자 김치 누가 호동이 진짜 약집에 김치 엄청 많아 왜 아 저쩌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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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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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popula 하 하 하 어휴... 이걸 다 들고 하네, 이치! 이걸 다 들고 하네, 이치! 아깝잖아. 어차피 날 성공 못해. 신경 하나도 쓰지 마. 신경 하나도 쓰지 마. 신경 하나도 쓰지 마. 성공 안 해도 되니까 단 거만 그래. 쉽다. 이제 더 어려워. 뭐가 또 뭐야? 놀아! 고맙습니다. 그녀는 바닥에 앉아봐. 풍요야, 이제. 내가 앉을게요. 풍요야, 이제. 그래, 좋아. 눈물이 뭘 해서 마치는 건 일부 없이 쏘가지는 건 그냥 약락장만 들고 다니고 그냥 걸린다, 너. 누구야? 누구한테? 눈 좀 물러줘. 야 음식 헛나, 김장아. 김수현씨 같애. 왜? 아까부터 그게 됐어. 꼬마 깨고 다 부수면 여기 아까부터. 이거 쉰다니까 무쳐놓을게 나 진짜 안할게 나 실패 실패해! 무쳐놓는게 그럼 성공이야? 아침까지 돼? 무쳐놓은거 가져가면 좀 나 아침까지잖아 아니 이거는 무쳐놓은거 같아 무쳐놓을때까지 그냥 하나 같이 가라고 생각 없으니까 왜 얘기하고 화를래요? 아니야 그냥 김장아 김장은 외민한거 같은데 형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김장이 안 얘기한게 어딨어요? 김장이 우리 화를 형 하나만 묻힐게요 하나만 묻혀볼게요 자 하나만 해 아니 그니까 저걸 달라고 양념을 달라고 그러니깐 그럼 두통 다 채워야되는거야 얹다 갖다 놓으니까 양념을 왜 차져 양념 잡고 아니 그 혼난다니까 김수민선생한테 어떻게 사오는게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어 어떻게 알려주실까요? 기성을 네? 어떻게 알려주실까요? 메신저로 알려주세요 저 지금 휴대폰이 딱인거에요 8시죠? 네 8시 이후에 공정될거에요 네 8시 이후에 공정될거에요 그렇게 휴대폰을 다 잘나가지고 진짜? 아니면 아니면 너 입을 설정해서 내 옆에 까먹고 이러면 내가 그냥 할게요 대충 대충 알려줄게요 이렇게 끝? 응 그럼 그냥 피우야 그거 간단하나요? 물려 이거 양념 너무 많은데 오늘의 공정은 1기주 의 1기주 2기주 2기주 3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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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기주 3기주 4기주 4기주 5기주 5기주 신준호 진짜 깜짝이야 even 깜짝이야 뭐라고 something 게다가 인생 안 рус치 repair 그래 인생 심심 Phil Damn Eric 나 ham 진짜 숨이 운송을 생각하는 거 와 진짜 숨이 운송을 생각하는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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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는데 촬영 아니라고 고생하는데 서울서 온 거야? 가져가. 하나씩 가져가 이거. 가져가. 좀 조심해야죠. 분장. 아직도 어이없네. 돈 깊다. 야, 그런데 안 돼. 완벽한 성공입니다. 선풍기를 켜고 밤새도록 켜놓기. 이게 미션인지 조금이라도 안 들어갔는데. 내가 성공을 위해 엄청 흘려놔가지고.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. 성공.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왜 안 껐어? 끊었어요 형이. 어떤 식이 형이 노래방이 아닐까? 남아있는 모든. 근데 그게. 단체 사진 찍으셨어요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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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설군에게는 저희가 겉차 아침을 돌려보려 해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손 시러. 잘 섞어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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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베이팬 양파. 야. 아아... 아아... 자! 이거 다 담근 거 아침에 거의 고춧가봐야 되지 않나? 맛있더라고요 하나 정도만 아..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잘 좋지? 방세콘 넣었어요 대충 알라고 맛있네